반갑습니다 피플맨 스피더 피플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은 제 아는 지인분이 이상한 영상을 보냈어요 아 이상한거요? 뭐죠? 자동차 창문 있잖아요 이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남자 둘이서 이걸 땡겨서 창문을 여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아 진짜로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오늘 그게 진짜 진실 혹은 거짓인지 똑같이 해서 창문이 내려가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이프를 창문에다가 싹 붙여서 이걸 둘이 힘으로 땡겨서 창문이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성공하면 안 되는 실업이에요 아 그쵸 성공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피터님이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장난감 같은 거? 네 제 아이템을 좀 빌려 드릴게요 시간당 5만원씩이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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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에 이거예요 이 상태였어요 거의 이 상태에서 둘이서 이렇게 꽉 당겨서 창문을 쑥 내리는 힘 줘라 힘 줘라 나 이제 힘이 없어 힘 줘 알았지 자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힘껏 해야 돼 네 이거 뭐 고장 나도 상관없어 폐차 가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되면 얘기해줘 하나 둘 셋 해 나는 할게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영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했던 거 같은데 네 아이씨 한 번 더 해볼게 자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아이씨 아이씨 깨X이네 진짜 아이씨 자 이건 주작이네 아 완전 주작이네 절대 안 돼요 아예 꿈쩍을 안 해요 안 돼요 이건 저희가 주작을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오히려 안 열려서 오히려 진짜 안 열려서 다행이네요 차라리 안 열려서 다행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보통 이제 차 안이 너무 뜨거우니까 창문 조금만 열고서 어디 가시는 분도 있잖아 아아 그쵸 그럴 때 만약에 진짜 막 있는 힘껏 하나 넣어서 손으로 막 잡아서 힘으로? 혹시나 또 열릴 수 있잖아 아 힘으로 내렸을 때 어 이거 괜찮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였고 그냥 번 외로 지금 피터님이 갑자기 궁금해 하신 차 창문이 좀 열려 있을 때 사람 힘으로 그냥 창문을 그냥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거 창문 좀만 열어줄래 창문을 좀만 열어서 야 이거 괜찮네 아이씨 좋은데? 좋았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란 말이야 열정적으로 좀만 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창문이 좀 열린 상태 이거죠? 네 이게 궁금한 거에요 지금 잡아서 잡아봐요 그냥 모션만 제스처만 이렇게 해서 힘으로 빡 내렸을 때 이게 되는지 이거 좀 뗄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이거는 이건 될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? 덜렁덜렁해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잘 해볼게요 그래도 모르니까 좀 너무 붙지마 저기로 가 그럼 내가 일로 갈게 되면 얘기해줘 하나 둘 셋 와 이거 와 안 되는데?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? 잠깐만 이게 안 되는데? 자 하나 둘 셋 야 우리나라 차 잘 만드네 야 우리나라 차 잘 만드네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만 더 아니 쉽게 놀 거 같은데 왜 안 되지? 자 하나 둘 셋 아유 안 돼 아유 손가락이 너무 아파 테이프는 그냥 주작이었고 그냥 100% 주작이었고 피터님이 갑자기 이게 궁금해서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서 했는데 차 잘 만드네 튼튼하네 진짜로 지금 몇 킬로죠? 좀 나가요 제가 한 75% 내는데 둘이서 힘껏 내렸는데도 안 됩니다 아예 1도 안 내려가요 1도 안 내려가서 저희가 오늘은 인터넷에서 이상한 짤 그 영상을 실험으로 한번 담아봤고 다음에는 또 더 재밌고 새롭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유 셋 Fighter mission 넵 fin awfully